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강의하는 강영찬입니다. 우리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저의 수능 강의와 커리큘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완벽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조기졸업했고,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수석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대치동에서 강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메가스터디 러셀, 대치, 분당, 목동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그리고 메가스터디 인강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 강사생활은 하나의 선입견 혹은 하나의 오해와의 싸움의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혹은 학부모님들, 제 이런 이력을 보시면 어떤 친구들을 주로 대상으로 강의를 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어? 선생님, 최상위권 친구들 대상으로 강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수능 강의를 시작해온 이후로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1, 2등급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강의들을 중점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애초에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하게 된 그 마음속의 계기이자 그리고 목표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 사실 많지 않잖아요. 제 주의야 그런 친구들이 많았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친구들, 그리고 너무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합니다. 또 이제 세상은 점점 수학을 필요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 수학을 이해시키고 수학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만들어서 수능에서 더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만드는 과정에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친구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해도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우리 많은 학원 관계자분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선생님이 보통의 친구들의 어려움이나 그 이해 못함을 이해하세요? 라고 말이죠. 그럴 땐 제가 늘 이렇게 질문을 역으로 했습니다. 혹시 새로운 스포츠 배워본 적 있으세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축구, 농구, 야구, 아니면 테니스, 골프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새로운 스포츠를 배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두 개의 선생님의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그 스포츠를 잘했던 프로 선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대호 선수, 아니면 골프라면 박세리 선수 이런 분들이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아마추어 출신의, 좋지는 그렇지만 잘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선생님한테 당연히 배우고 싶으세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사실 정답은 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모두가 이 프로 선수들한테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대호 선수들, 박세리 선수 이런 분들이 새롭게 초보자분들 혹은 선수들을 만나서 정말로 빠르게 분석해서 그분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그 수학을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친구들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우리 친구들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의 강의의 특장점과 그리고 바뀌고 있는 수능 트렌드를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매년 강의를 시작할 때 그 해 제가 이제 어떤 친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런 슬로건들을 결정을 하는데요. 올해 저의 슬로건은 나를 깨우는 수학 트렌드온입니다. 여기서 나를 깨운다는 의미는 우리 친구들 속에 잠자고 있는 그 수학적 잠재력과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그 흥미들을 깨어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깨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렌드온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통합 수능을 앞두고 사실 수능이 정말로 빠르고 그리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부 분들은 출제진들이 변하고 있다 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아마 그 부분도 맞을 겁니다. 왜냐? 우리 교수분들을 보시면 나이가 좀 많으셨던 교수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제 나이 때 젊은 교수님들이 대거 임용이 되시면서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이 맞물려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수능이 변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그 변화와 트렌드를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만 공부해서 성적 상승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저의 목표이자 결심을 담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목표를 이룰 거냐? 제 수업은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려한 스킬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 프리만으로 수능 100점을 받게 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없는 컴팩트함 즉, 짧고 얇은 강의이지만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단점이 없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풀이의 시작점을 명확하고 그리고 일관되게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요. 그걸 통해서 필연적인 풀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아, 선생님 복습이 중요한데 하기가 너무 싫어요. 아니면 저 안 할래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같이 복습을 해주는 강의를 할 겁니다. 이런 네 가지를 통해서 가장 친절하고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을 이해되게 하고 그리고 듣고 따라만 하면은 저처럼 풀게 만드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려한 스킬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 프리만으로 수능 100점을 받기로 하겠다. 사실 이 부분은 우선 평가원의 출주의 경향의 변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변화와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약간 이제 정량적인 변화 두 번째는 정성적인 변화입니다. 정량적 변화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뭐 기사만 봐도 이제 써있을 텐데요. 킬러 문항의 숫자가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대신 준킬러 문항들의 숫자가 늘었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크게 얘기할 것도 없겠고요. 중요한 거는 두 번째입니다. 뭐냐? 우리 평가원이 사교육에서 가르치는 이 스킬들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친구들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 스킬들을 무지성하게 사용하면은 틀리도록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출제 변화에 대해선 어떤 분들은 아 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경험이 없는 교수님들이 좀 잘못 출제를 하고 있다. 라고도 하시는데요. 제 경험상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이제 보여도 생각보다 나이가 이제 좀 있기 때문에 제 주변 이제 친구들 혹은 선배님들이 이미 정말 많은 이제 대학교에 교수로 이제 수학과에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점점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랑 이제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물어봅니다. 이제 그분들이 학생들 이제 자기 자녀들의 이렇게 교재들을 이렇게 보더니 아니 진짜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이런 게 필요한 거야? 라고 말이죠. 그분들이 이미 우리 이 사교육 그리고 수능의 문제점들을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지된 문제점들을 당연히 출제를 하고 가실 거 아니에요. 뭐 그분들이 뭐 자원하실 수도 있겠고요. 뭐 아니면 뽑히실 수도 있겠고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애초에 그 세대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일부가 출제를 하러 분명히 가실 테고요. 그분들이 본인들이 인지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문제들을 출제하고 이미 계십니다. 그게 지난 이제 2년, 3년 전부터 진행이 되었고 그땐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뭐 증거가 이제 1년 있으니까 내년에는 또 다르지 않을까? 라고 했겠지만 이미 현재는 3년 내리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굳어진 트렌드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두 개 예시만 보자면은요. 20번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올해 수능 20번 문제인데 이 문제가 티가 나는 게 이 여러분들 나중에 실정 개념 공부하고 나면은 들으면 보자마자 오! 이렇게 할 수 있는 FFX라는 합성함수의 기호를 이용했습니다. 이제 이 기호를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 대치동에서 가장 이제 익숙한 그리고 가장 이제 보편적인 이제 뭐 N축이라고 불리는 어떤 하나의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 테크닉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무지성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이런 표현을 보자마자 뭘 하냐? 이 문제 뒤에 읽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위아래다가 그래프를 그냥 그려요. 왜? 그렇게 그냥 그리라고 배웠으니까. 언제 하고 뭐 이런 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무조건 그립니다. 그 딱 이제 그린 다음에 어! 뒤집어진 그래프야!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막 선을 긋습니다. 왜? 그렇게 그라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그어 나가면은 절대로 풀 수 없도록 출제를 해둔 상태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저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평가원은 우리가 그런 걸 공부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런 잘못된 공부 방식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이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30번도 똑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합성함수 형태인데 이미 안쪽에 있는 이 함수가 증가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스킬들이 전혀 쓸모가 없고 오히려 거기에 이제 빠지는 순간 틀리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가번, 나번을 통해서 열심히 계산을 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운지 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함수 초론 문항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 다음 뭐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함수 초론 문항이 아니면 이것도 수학 문제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주제인데요. 올해 수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문항들을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고 좀 있습니다. 왜냐? 라고 묻는다면 이 함수 초론에서 나오는 함수가 기껏해야 여러분들 3차, 4차 함수란 말이죠. 근데 그 이제 3차, 4차 함수가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도 출제를 하실 때 이상한 거죠. 이전 과정에서 보면은 아니 무슨 3, 4차 함수가 애들 논문 쓰는 거야? 이럴 정도로 너무 많이 냈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정상화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뭘 내는 거냐. 대신에 최근 기출의 요소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더 이상 여러분들 출제되지 않는 이상한 지역적인 스킬들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확실한 풀이로 등급을 올릴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강의를 당연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만 제가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뭐 이미 수학 1등급이야 아니면 수학 최상위 거냐 해서 그냥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즐기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수학을 지적 유의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친구들은 이런 거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는 알잖아요. 공부해도 괜찮아요. 뭐 수학 공부 재밌다면서?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1, 2등급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한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진짜로 그런 이제 공부를 하면은 시간 낭비도 낭비인데 여러분들이 쌓아야 되는 그런 이제 진짜 본질적인 실력을 쌓이지 않고 이상한 스킬들만 쌓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수능에서 원하는 성적을 절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컴팩트하지만 모든 것을 담은 강의를 진행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수학 강의에서 컴팩트하다고 하면은 친구들이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이제 뒤에 과목별 후기들이 있거든요. 후기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컴팩트하지만 정말로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묻겠죠. 아니 선생님 어쨌든 강의 수가 더 짧고 그리고 교재는 얇고 한데 왜 빠뜨린 게 없냐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출제되지 않는 그런 스킬들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스킬을 아예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지 않는 그리고 지역적인 스킬들만 제가 가르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삶을 같은 삶을 살아왔거든요. 마지막에 좀 분리됐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어떤 게 핵심적으로 생각할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덜어내고 저격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덜어내고 평가원이 출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질만을 담았기 때문에 컴팩트하지만 빠트리지 않는 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양이 주니까 당연히 기억에 더 뭐냐? 더 잘 남는단 말이에요. 기억에 잘 남고 연습을 더 그리고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내가 떠올릴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문제 출제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 문제풀이에 명확한 시작점을 일관되게 잡게 만들고요. 그리고 필연적인 풀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줍니다. 사실 제가 친구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디서 제일 많이 막히냐 하면 항상 그 시작점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넘겨버리거나요. 아니면 문제 읽다가 전체 다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부분에 꽂힙니다. 아까처럼 막 스킬적으로 배운 그런 표현들을 딱 보고 어... 동그라미! 아... 나 너 아는 건데? 나 1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다른 거 맥락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그거대로 풀어볼래! 하면서 이제 막 잘못된 길로 들었었죠. 그러니까 시작점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뚫고 나가냐에 따라서 그 이제 시험에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가원조차도 여러분들이 그 시작점을 잘 못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일부러 되게 어려워 보이게 출제를 합니다. 혹은 방금처럼 잘못된 시작점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약간 함정처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도 보시면 여러분들 딱 보기에 어려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 문제에서 필요한 그런 해석이 복잡한 거냐라고 하면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여러분들한테 창의적인 해석, 발상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최근 여러분들 기출에서 나왔던 핵심적인 본질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있다면 바로 풀 수 있도록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냐? 아, 극한이 있네? 분모 0 되네? 그러니까 뭐냐? 분자도 0이 돼야겠구나. 라는 간단한 사실들. 그리고 우리 아까 20번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아니라 모든 실수 X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 이거 항등식 문제구나. 내가 여기다가 뭐한다? 대입해야지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관점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적분 문제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들, F' 있죠? 그리고 이제 F가 있습니다. 즉, 뭐한다? 적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 나 이런 거 지수에 1백 X제곱 있는데 어떡하지? 아, 꼴 만들어줘야지. 해서 양변에 X를 굽혀주시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상한, 창의적인 거 하면 안 돼? 우리가 배운 것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핵심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들, 필연적인 풀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어떤 이제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막 풀이를 세 가지, 네 가지로 합니다. 사실 예전에 막 킬러 문항들이 잔뜩 나올 때는 그게 이제 말이 됐습니다. 왜? 한 문제에 모든 이제 기운이 모여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안 나오잖아? 준킬러들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그 문제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처음만 뚫어낸다면 결론까지가 쭉 뻗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처럼 쭉 나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풀이를 할 수가 없어. 계산이 조금 다르다? 그건 괜찮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점을 뚫고 필연적이고 그리고 범용적인 풀이를 통해서 실전에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저의 이제 강의이자 여러분들의 목표이자 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참 이 복습,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모두가 중요성을 알지만 혼자 하긴 힘들죠. 혼자 하긴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직접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같이 할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각 섹션마다 이제 복습지들이 쭉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빈칸처럼 혹은 이렇게 밑줄처럼 해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들 해서 같이 정리를 해두었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딱 해두면 여러분들이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강의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막 뇌과학 책 이런 걸 읽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막 공부를 하는 방식이 다양하면은 기억이 좀 잘난대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서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아이패드로 같이 설명하면서 꼭 과외받는 느낌으로 같이 복습하는 강의들을 계속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한번 수업 듣고 나면은 전체를 다시 듣는 게 아니라 복습 강의들만 저랑 같이 쭉 들어주면은 나도 모르게 저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따라오면 되는 거야. 따라오는 게 그냥 같이 수업 쭉 들으면서 제가 하라는 거 제가 그냥 시키는 거 제가 여러분들 세뇌시키는 그 내용들만 쭉 하면 돼. 어차피 컴팩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제가 말하는 것만 계속 듣고 있어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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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억이 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스킬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풀이로 100점을 받는다. 두 번째 단점이 없이 그치만 컴팩트한 수업이다. 세 번째 명확한 시작점을 잡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필연적인 풀이를 완성한다. 마지막으로 혼자 하기 힘든 복습 저와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러분들 1, 2등급을 만들어주는 데 최적화시킨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한 이유고 결물로 내린 이유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1, 2등급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만 믿고 따라온다면 원하는 목표까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고 우리 한번 다시 다음 커리큘럼 안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과 하나하나의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커리큘럼의 가장 큰 특징은 필요한 것을 그리고 필요한 때에 제공하는 단계별 커리큘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개념, 실전 개념, 그리고 기출 분석 강의입니다. 그 제일 시작은 노베이스들을 위한 필수 기초 수업, 로그온 수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초 개념, 턴온 수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전 개념, 비전 수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출 분석, 기출 애드온 강의를 제가 일부로 이렇게 스텝 1, 2, 3로 세분화해서 나눠두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문제풀이 N제 과정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그냥 N제에서 하나 딱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친구들별로, 실력별로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그러지 말고 내가 좀 귀찮아도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초입문 N제, 그리고 입문 N제, 그 다음 실전 N제까지 구별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때, 그리고 필요한 때에 원하는 친구들, 그리고 필요한 친구들이 풀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와 파이널 총정리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뭐 하품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올해는 또 파이널 강의를 정말 열심히 찍어볼 예정입니다.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파이널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그거 한다고 점수 오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이야기해보고 소통해보고 해보니까 아, 사실 이게 진짜 필요한데 아직 없는 것뿐이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아서 이따 설명 또 드리겠지만 정말로 열심히 한번 강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기별로 살펴보자면 이렇게 12월부터 차례로 쭉 개강을 되는 이런 스케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이런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등급대별로, 친구들별로 더 구체적으로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법을 안내 드릴 때 따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개강할 스케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커리큘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베이스 전용 필수기초 로그온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그 로그인할 때 한다. 그 로그인이 사실 로그온이라고도 쓰는 거 아시죠? 그 로그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의 첫걸음을 내딛게 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다루는 거냐? 중학교 수학, 그리고 고1수학에서 꼭 필요한 기초 개념만 담았고요. 그렇지만 내신에 나오는, 그러니까 내신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뺐습니다. 즉, 수능에 최적화시킨 강의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강의를 분명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 혹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분명 이런 비슷한 강의, 나 막 중학교 고1수학 강의 들었는데 왜 이제 수능 수학에는 적용이 잘 안 될지?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해봤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물음에 대해서 그 물음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짜 내신적인 것들, 그런 걸 진짜 전혀 없애고 모든 것을 수능에 최적화된 예제, 수능에 최적화된 예시, 수능에 최적화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수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필수기초 강의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친구들이 남겨준 후기를 간단하게 보자면 힘들어하는 부분을 핀포인트로 찍어서 강의해 주신다. 너무 쉽게 잘 가르쳐 주신다. 간접범위 정리하기 최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신용으로 암기가 아니라 정말 찐으로 이해하면서 수능형으로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그럼 제가 정말 목표였던 그런 강의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누구나 시작하고 그리고 끝을 낼 수 있는 기본 개념 수업인 턴 온 수업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컴팩트한 강의는 부족하다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선입견을 깨부시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사실은 작년에는 좀 교재가 두꺼웠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 조금 다룰 수도 있고 정말 좀 약간 지엽적인 것도 다뤄보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두꺼웠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걸 다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죠. 저 같아도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제가 줄이고 우리 친구들이 누구나 끝낼 수 있도록 정말로 본질적인 개념들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작년에 필요 없는 걸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바뀌는 트렌드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겼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예제들을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딱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제들만 정확하게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의 기본이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교재와 워크북이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완벽하게 분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본교재에서 막 연습 문제도 풀고 막 이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끝까지 하기도 힘들고 막 중간에 개념하다가 막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연습하는 그 부분들은 완벽하게 워크북으로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학습과 연습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팅한 교재다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여러분들 친구들 후기를 보자면 노베이스로 들어도 개념을 정말 정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쉽고 지루하지도 않는 그런 수업이었다. 그리고 단순하게 개념을 나열하거나 암기하는 강의가 아니고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친구가 제가 잘 가르치고 했지만 열심히 공부한 거죠. 저 본질적인 그 개념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다 보면은 저의 과정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강의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더 컴팩트하고 더 본질적인 것만 남겨두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그 효과는 더욱 더 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하는 평가원의 관점을 분석하는 비전 강의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필요 없는 지역적인 스킬들은 그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정말로 기억에 남고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평가원이 원하는 관점과 풀이를 공부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가원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그것도 제가 올해 이제 쉬는 동안 정말로 열심히 예제들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평가원의 관점이 바뀌고 있으니까 기출문제만 공부한다고 해서 지금 평가원이 묻고 싶은 거를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트렌드가 막 빨리 바뀌니까요. 그래서 그 바뀐 트렌드를 꽉 잡을 수 있는 정말 예제들을 과목별로 막 수십 개씩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제들과 문제들과 개념들을 이렇게 섞어 꼬아가지고 나선형으로 조금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같이 따라와 준다면 그리고 제가 따라오게 만들겠지만 그렇다면은 우리 수능에서 8번부터 13번 그리고 19번부터 21번에서 절대로 막히지 않게 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이제 강의 명이 좀 달라서 실전 개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강의들의 이제 후기를 보자면 그러니까 제가 딱 원하는 바들을 그러니까 친구들이 참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는 걸 느낀 게 그 목표들이 제 이제 바램들이 담겨 있어요. 사후적인 풀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킬적인 풀의도 아니고 근본적인 수학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시험에서 실전적으로 쓸 수 있는 개념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여섯 분의 우리 실전 개념 강의를 다 들어보았는데 제 강의가 그 중에 최고였다. 아마 당연히 다른 분들의 수업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들은 제가 이제 그 어떤 다른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정말 딱 필요한 것만 남겨서 대신에 그것을 정말 자세하고 깊게 가르치는 그런 방향을 이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런 평을 해준 게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당연히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더 업그레이드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기출의 관점이 새로운 문제에서도 자동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기출 애드온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애드온이잖아요. 이렇게 더해서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를 더해주는 거야. 저의 이제 관점을 딱 더해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업그레이드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사후적 분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후적 분석이 아니라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통할 수 있는 그런 풀이로 완벽하게 기출을 분석하는 겁니다. 저게 이제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 실전에서 통하는 그런 풀이를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출제 경영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선별했습니다. 또 이제 선별이라고 하면은 선생님 남은 거 어떡해요? 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을 없앤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기출이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떤 기출과 어떤 기출은 생김새만 조금 다르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했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에서 두 번 풀어줄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들이 그럼 오히려 헷갈리기만 해.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내용들만 선별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텝 1, 2, 3로 일부러 난이도를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커리큘럼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고 지금은 스텝 1만 풀어, 2만 풀어, 3만 풀어 이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또 후기들을 보자면 개념부터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까지 다 담겨있다. 그리고 일관된 설명으로 여러분들의 최악의 습관이죠. 무지성으로 식부터 써내려가는 그런 습관을 고쳐가기에 좋았다.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맨 처음에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 그거를 식을 쓰기 전에 먼저 시작을 항상 하는 연습을 시켜준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생각도 못할 풀이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풀이임에도 그치만 엄청 간단하게 풀을 한다.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바로 원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막 화려한 풀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제가 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다양한 풀이에 집착을 하지 마세요. 시험장 가서 세 가지로 풀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근거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면서 간단한 풀이 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풀이 들을 공부시키고 그런 관점을 공부시키는 게 기출 add-on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우리 기본 개념, 실전 개념, 기출까지의 강의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은 뭐냐? 3등급, 2등급, 1등급 확보를 위한 완벽한 3스텝 튜닝 엔제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엔제는 초입문 엔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 튜닝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사실 이제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저런 이제 정말 입문 엔제들을 보면 뭐 기출이나 하면 되지 왜 저러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돼요. 나쁘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3, 4등급 친구들 아니면 5등급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들 보면은 항상 이 3점짜리에서 어디선가 늘 막혀요. 늘 못 풉니다. 근데 그게 되게 여러분들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아 안타깝다. 내가 항상 극복하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생각하는 게 사실 그 문제들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그걸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초입문 엔제 프리 튜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푼다면은 그런 이제 3점 문제들 혹은 조금 쉬운 4점 문제들에서 늘 나오는 그 내용들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3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등급으로 가는 확실한 길인 입문 엔제 파인 튜닝입니다. 이 강의는 뭘 하는 거냐? 어려운 3점부터 준킬러 4점까지의 문항을 해석하는 연습 그리고 해석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답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산까지 해서 해석과 계산 양쪽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를 잡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아 2등급을 한번 보장해보자 라는 엔제가 되겠고요. 마지막 1등급 돌파를 위한 실전 엔제 딥 튜닝입니다. 이 강의는 앞에 두 엔제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미니 모의고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뭐 수학 1에 무슨 지수로고 뭐 이렇게 계신 될 텐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수학 1, 2로 이제 합친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그럼 뭘 연습하는 거냐? 제가 뭘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의 시작점 그걸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앞에처럼 단원별로 유형별로 있으면 연습이 당연히 덜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연습한 거였고 우리 이제 마지막 딥 튜닝에서는요 그 시작점을 파악하는 힘을 키우는 그런 이제 엔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극복한다면 당연히 몇 등급? 1등급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아 3등급 받고 싶어? 먼저 이거 2등급 받고 싶어? 이거 그리고 1등급 우리 돌파했고요. 이렇게 우리가 3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강의입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좀 이쁘게 맞춰 지었어요. 오프셋, 온셋 하나의 이제 세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뭐 묶음 상품을 판매한다는 건 아니고 같이 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이름을 맞춘 거예요. 이제 오프셋이 영어 단어인데 균형을 맞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온셋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온셋이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으로 시작해서 나아가자라는 거. 연습을 끝냈으니까 나아가자. 그리고 온셋을 한국어로 읽으면요. 온셋. 여러분들 한국어에서 온이 뭔지 아세요? 온. 온전하다 할 때 그 온.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담은 실전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프셋 즉 파이널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파이널 강의가 국어나 과목이나 아니면 다른 과탐 강의에 의해서 사실은 좀 빈약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정리한다고 실력이 늘까? 이제 와서 이걸 우리가 한다고 못 풀던 거 풀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제 친구들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문제 푸는 거 보잖아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풀 수 있는데 하는 것들이 진짜 많단 말이야.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부분들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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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아. 그래서 제가 아 이 친구들한테 정말 딱 이것만 내가 모아서 정말 잘 가르치고 잘 정리만 해줘도 점수가 확 오르겠구나 해서 정말 올해 열심히 기획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강의가 이 오프셋 파이널 강의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행동해야 되는 행동강령을 확립해서 우리가 점수 변화를 만들어내는 마지막 이제 한 방의 강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연습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오늘 수의 실전 모의고사를 우리가 풀어나갈 때인데요. 저희 모의고사의 특징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의 문항들로 구성이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긴장감과 그리고 실전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의고사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많은 친구들이 풀어보고 후기를 이렇게 남겨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도한 그대로입니다. 많이 본 적 있는 듯 하지만 막상 풀어보면 또 잘 안 풀리는 그런 문제들. 그렇지만 강의를 또 들어보면은 아 내가 이런 맹점들을 지니고 있어서 못 풀었구나 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고 그리고 그런 강의들로 통해서 해결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와 실전 태도까지 완벽히 준비하게 만든 강의다. 그리고 수능 직전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3월 모의고사 그때까지는 기본 개념과 실전 개념을 우리가 한번 끝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 쉬운 앤제부터 조금 어려운 기출 문제들 그리고 실전 앤제들 공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서 우리 정리 한번 같이 하고 모의고사를 풀어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능을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많이들 걱정도 되고 고민도 많고 많고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서 맨날 쓸 때마다 처음이라서 저도 막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약속 드릴게요. 나를 깨우는 수학 트렌드온 그러니까 제가 정말 1년 동안 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숨겨져 있던 그 수학적 잠재력을 최대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깨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를 해서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트렌드로 나올 것인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막 이상한 과정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오랜 기간이었고 좀 긴 시간이었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